오늘 이 엔지 노트북 직접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델명은 모델명은 모르겠다. 자 바로 택배까지 까는 거야. 노트북을 언박싱. 이렇게 갑자기? 이거 해줘야 되거든 지금. 이런 거 다 편집 없이도 안 하는 거야. 여러분들 깝니다. 알았어요. 노트북 가방. 팀장님 거 아니라고 바닥에 대하는 거 아닌가요? 아니에요 다 포장돼 있어요. 설명서. 나 끝에 꽤 큰데? 악세사리가 없어. 마우스랑 이런 걸 안 줬네. 다 까주세요. 깨주세요. 개모하네요. 와우. 짜란. 짜란. 자 우리 i5이고. 지포스도 있네. hdmi 까지 하니까. 이 정도면 영상도 돌아갈 거 같은데? 어디 거예요? 예지꺼. 예지꺼. 어? 전원이 안 돌아요. 도장 내신 거 아닌가요? 네? 으어. 예지꺼. 예지. 이건 어디있지? 요거예요? 넌. 예지 Henriukai. 예지. 나 이넌어. 여군가 있어? 한파도 할 것 같은데? 자 이제 킵니다 왜 안 들어오는거야? 왜? 아 혜나 혜나 반응이 좀 느리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